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피할로윈!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과자나 뭐든지 오니까 나한테 좀 나눠줄래? 뭐게게? 뭐? 사탕이 다 떨어지고 없어? 여기있는 과자랑 초콜릿이랑 사탕은 뭐야? 그거는 너희들이 먹을거라서 안된다고? 정말 안타깝구나 나한테 줄 사탕이 없다니 어..괜찮아 난 달콤한걸 아주 좋아하지만 사탕은 안줘도 좋으니까 이 마녀 누나가 너희를 채워주면서 조금 놀다가도 될까? 좋았어 이 마녀 누나의 특별한 소품들을 소개하도록 할게 자할리가 호박램프란다 이 호박램프만 있으면 그 어떤 어두운 곳에 있어도 환한 물을 밝혀서 귀를 알려주지 아주 귀엽고 착한 호박이 단자 흠 흠 흠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들 여러가지 종류의 붓을 한번 올래? 흠 흠 흠 흠 흠 나는 그림 그리는걸 아주 좋아하지 예쁘게 화장하는 것도 아주 좋아하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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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re 크림 그린 브러쉬 브러쉬는 갈색이고 부지러운 느낌이야. 넓은 면적의 배경을 칠할 때 사용하기 좋아. 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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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룰 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림 그릴 때 뻣뻣한 출각은 되기가 좋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본 수채화 수란다.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 아주 필수적이지. 그리고 이렇게 너희의 귀를 간지러필 수도 있고 말이야. 수채화 수란다. 수채화 수란다. 수채화 수란다. 수채화 obstacle. 수채화 여행. 수채화 동aires. 수채화 총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가 간지럽지? 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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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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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세미나 부분을 그리거나 잠들어라 잠들어는 새핀 붓이라는 거야 새핀 붓 붓으로 선을 그리기도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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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백할 때 쓰는 브러쉬야. 털의 탈력이 있어. 털의 탈력이 있어. 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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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또 최고로 맛있어지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져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이건 마법을 뿌릴 수 있는 호박 지팡이란다. 달콤한 꿈을 꾸기다. 해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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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목소리를 작게 하는 춤은 콰이어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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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만점 받아라. 그냥 만점. 그냥 만점. 다들 깊게 잠들었구나? 놀러온 보람이 있네. 그러면 그냥 만점. 그냥ust는 거. 그냥 안의.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냥냥 냥냥냥 냥 냥냥냥 냥냥냥 냥냥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 냥냥냥 냥 냥냥냥 냥 감사합니다.